그리고 이지 이거 솔직히 어렵거든 터레드패스지 뭘 몰라 여러분들의 추억을 요즘에 터레드패스입니다 네 겹증이 가능해요 어 여기 있습니다 겹증이가 내가 킬을 못먹고 있는데 여기 초반에 킬 먹기가 힘들어 처음에 선사이니완이 하죠 아칸을 사라는 것보다는 나 발키리를 사고싶네 발키리가 사귄사귄데 저는 그래도 아홍이온이 하나 필요하다 이 말이 있거든요 강성형님 안녕하세요 아홍이온이시라면 이게 4원이야 내가 양념만 해주는거 보고있어 니가 앞에다 짓는게 뭐지 아홍이온이 아홍이온이 없네 지금 이거 스커지 스테이지를 과연 아홍이온이 없네 아홍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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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풀오브나 사야겠다 풀오브가 5마리거든요 제한수가 어디보자 아홍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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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잡았네 그래도 초보로빵 맛있지요 하토치님 친구 어머니 WOKO 언니 N사키네명 안녕하세요 아 배틀 느리니까 뭐 근데 방어보죠 5니까 7이 다 밉니다 지금 아칸이 제일 좋아하죠 이 스티지는 아칸이 제일 좋아요 매우 잘 맛있게 먹으니까 난 키를 못먹고 있네 갈색이 제일 불쌍하다 YNG 토기님 안녕하세요 허니버터 메다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 플레이가 하나 가야되는데 아 내가 마법유닛을 가야겠다 안되겠다 마법유닛을 안갔네 아무도 마법유닛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하나 가야지 뭐 어쩔 수 있겠나 오케이 됐다 여판 어딨냐 캐리건 오케이 어 여기는 막을거니까 됐다 그 다음 세이지가 배쓰리죠 뿡 역시 마법유닛이 있어야돼 저는 마법유닛만 뽑돌아가지고 아무도 안 뽑는거 같으니까 흠 흠 리윙을 바꾼인가 모를수도있지 원래 아이디는 뭐길래요 제가 모를수도있기 때문에 레이즈가 더 미쳤는데 양념지는 발키리가 더 잘먹어요 발키리가 더 잘먹는데 이거 디파일러나 사야겠다 나는 마법유닛 가도록 하죠 뭐 앞에 상황보고 최단 이것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디파일러를 디파일러가 4원이네요 딱 되네 디파일러 샀습니다 디파일러 샀어요 이거 봐 졸라 비싸네요 뽕 블레이그 다들 마법유닛은 안가네요 지금 룬의 말테즈니 안녕하세요 대롱여우니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도 마법유닛은 안가는데 그 과정에 마법유닛은 안가네 아무도 안가 나만가는거 같애 매우 기분나빠 둘 다 컨셉있네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뭐냐 어 얘는 훔쳤다가 좋아 됐다 아니 운 넘으면 됐겠지 킬 먹기가 힘들어 이제 멀추얼님 그리고 제 설명측은 PT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 플레이그의 위력 아니 그 위력이 세네 그 다음 마일스톤만 가면 되는건가 이제? 뒤에 있는 놈을 잡아 아 뒤에 있는 놈을 잡아 아 뒤에 있는 놈을 잡아 마일가야겠다 이제 근데 얘가 비싸여 아 나는 마법유닛 간다 매우 기분이 좋군 원래 이런것도 괜찮아 마법유닛 가는것도 마법유닛 가는것도 뭐 가끔 괜찮지 뭐 같다 근데 내가 킬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막타를 너무 많이 먹나 이거 사원 아니니? 사원이잖아 왜 안돼 안사지는데? 왜 안사져 왜 안사지지? 아나이런 자 오케이 찾았다 내가 이거 막을 수 있니? 발키리아 어디 땄어? 느낌이 안좋은데? 2방 아 저거 못잡았어 내가 아까도 마나 아끼지 말걸 질수였네 마나 아끼지 말걸 쏠! 콜라땡님 안녕하세요 아시아 서버가 안 들어가지면 그걸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될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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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앞에다 이렇게 해주고 가나만 떨어져서 하면은 막타를 먹든 말든 킬은 기타임이 뭘꺼야 터레드패스라는 유제비비에요 불량스피린님 안녕하세요 제이 레이님 그리고 아시안 네오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토어님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오는지 내가 뽀뽀네 그럼 아홉유니증하자 뭐 그럼 아홉유니증하자 이거 못맞나 뒤에서 겹치게 해놨나 스커지인데 이거 맞겠냐 스커지 스커지를 못맞고 있어요 우리가 전만힘들죠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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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잠깐만 플레이그 쓰려고 했는데 이쪽쯤에서 쓰지 뭐 일단 공부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아까 전에 내 꼬레미 쓰고 있네 이 나쁜놈이 어디서 내 꼬레미 쳐쓰고 있냐 아 잡아라 이제는 파일로 비싸지만 한명은 풀오브 가야돼 무조건 또 뭐 맞겠다만 저건 뭉쳐라 하하하하하하 그냥 마라 아껴야겠다 마라가 없어 이제 아 마라가 없어 마라가 없어 아 키를 못먹고 있어 아 미치겠어 키를 못먹고 있어 발키리 작작 먹어 너무 힘들어 어허 너 작작 먹어라 꿈이 들나 발키리가 자꾸 작작 먹어 발키리 업글 가능하다 한 어느정도 체력이 나오면 내가 스톰으로 먹어버려야지 언제쯤이면 먹으면 딱 적당할까 난 체력이 완전히 길거될 때 내가 먹어야지 지금이다 못먹어서 포킹만 했어 진짜 아으 그래 너네들이 잘 막아줘야 된다 세상 너네들이 여기다가 포토 까라 양년만 해줄 수 있는 천사님 그러게요 아 세상에 양년만 해주는 것 같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너네들이 키를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디스플로니만이 아세요 이런 아 진짜 부족해 해줄 수가 없어 왜 잡을 수 있냐 안될 것 같은데 아 한번 스톰을 뿌려야 되나 이건 야야야야 두고 야야야야야 두고 야야야야 두고 야야야야야 두고 발키리 뭐하냐 진짜 포킹을 해줬으면 먹어야지 아니 발키리가 못 먹어 왜 못먹니 발키리야 양념을 해줬으면 먹었어야지 양념을 해줬으면 골고루 먹어야지 뭐야 왜 여기 있냐 왜 못먹니 살짝 불안한데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아니 앞에 있는 것부터 제거해야지 아니 얘네들 왜 이래 오늘 아니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발키리가 얘네들 왜 이래 오늘 이상하다 이럴리가 없는데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죠 됐다 야 너네들 그거 못다 보면 진짜 너는 내한테 맞는다 진짜 때려 야 플레이그 플레이그 야 아카니 지고 어떡하냐 리방 진짜 리방이네 아니 마법을 해주면은 제대로 먹어야 돼서 발키리 잘하는 사람은 해야 되겠다 메너지 소리가 딱 컸어요 죄송해요 리네님 이번엔 좀 잘해봅시다 우리 털에 폭킹 털에 폭킹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털에 폭킹 밖에 없다 아니 좀 야 내가 지으려는 것을 자꾸 왜그러냐 너희들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얘네들 내가 지으려는 것 밖에 없어 아니 진짜 에이 이건 좀 아니다 내 천사님은 남자입니다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니? 빨리 캐리건부터 올려야겠어 빨리 캐리건부터 올려야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캐리건이 안가져 됐다 캐리건 올렸고 뒤쪽에는 못막으면 됐다 됐다 파이어 야 어이가 없네 킬을 안 쳐줘 스톰을 코드님 아니하세요 이유대 카드 배틀 했어야죠 아니 스톰을 쓰면 아니 그럼 킬을 좀 하게 해줘야지 킬을 못하게 해줘 원 지지 아직 지지 아니거든 더 놓쳤다고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는 없잖니 지금이지 이따 발키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따 발키리가 잘해줘야 돼 발키리는 발키리는 시빌텐데 뭔소리하지 아 에너지 없어 다 됐다 그레이드님이 만드신거에요 재밌어 오케이 물량맞기는 어제 했어요 어제 있는데 물량맞기는 여기다 플레이그는 쓸 필요 없죠 아카니 히트 때리자 말라 땡리만이 하죠 우리가 레이스 스테이지에서 자꾸 맡기는 것 같애 보면은 시민 한마디만 더 있으면 이제 아 다카카을 갈 것인가 이것은 문제네 문제네 그 카드배틀 재밌어요 해보셔도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플레이그를 아니다 인스네어는 다운 스테이지에 써야겠다 다음 스테이지가 힘들었지 여기서 만화는 아끼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 쓰는 걸로 불안한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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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스테이지를 대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아 그래 이게 낫다니까 이번 스테이지가 좀 힘들어가지고 풀어야돼 좋아 이게 나아 자 나왔다 하나 이런 나왔다 뭐 일단 이걸 풀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문제가 될건 없을거에요 이 때가 힘들었으니까 플레이그 풀어주고 됐다 좀 많이 괜찮아질거에요 플레이그를 풀었기 때문에 힘들진 않을거야 아니 최신 받은 이번에 하려구요 다운받았어요 그레이드님 흠 포토 한번 가보시면 지금요 지금 너무 늦어요 안돼 지금 가면 너무 늦어 음 발키리라 위험하죠? 뭔가 위험한다 살짝 아니야 인스네어를 풀어줘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판에 하지 뭐 어 그래 으어어어 됐다 앞에꺼 부터 앞에꺼 부터 잡아 무조건 앞에꺼 부터 잡아야 돼 좋아좋아좋아 앞에꺼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아 팀블 좋다 아 이제야 좀 이제야 좀 마음이 놓네 됐다 얘들 어차피 실드가 약해가지고 아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네 아휴 진짜 아 성원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얘도 플레이그 가고 있는가? 맞네 실드가 강해가지고 왜 안사져 왜왜이래 글쎄 나도 궁금하다 그건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되는데 어어 마락없어 아 좋됐다 큰일인데 인스네어 준비 pull 어어 으아아 쑤댔다 bury 으어 알 안돼꺼 이거 느낌이 안좋 ustedes 이거 아 이걸 내가 실수로 그런거니? 안돼 어 지지각 아님 지지각 아니야 아 pocket 실수 였네 됐다 아 진짜 얼마 안 묻었어 저거를 타겟팅으로 해 놔야 되나 아 나 진짜 다음에 배쓰려 가야되나? 갈 길이 보주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나? 가야되나? 커세요 하필이면 발킹이 05 뭐도 올라가요? 일찍 올라갈걸? 으아아악 아 마나 없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으아아악 아 지금이야 으아아악 하으으아뜬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마일의 힘은 역시 위대하군 나 너무 쩔어주는군 베슬까지 완벽하군요 야 발키리가 너무 센데 시밀이야 데미지가 미쳤어 니들 대기하세요 마일 갑니다 앞에꺼부터 앞에꺼 앞에꺼 부터 앞에꺼 부터 잡는게 이득이지 아 이것도 은근히 괜찮은거 같은데 저거 이제 갈게 없는데 마컨은 근데 마컨은 쓸 필요가 없지 지금 미친 카카루? 마일마일마일 마일 씹힘! 아 아니네 마일이 안 씹혔구나 이상하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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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이씨 아 힘들어 나 진짜 이씨 이거 뭐라고 해야되네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되네 이거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 갈길이 센데요 그레이드하면 아 너무 힘들다 마흡 연인 가성이 힘들어 이거 생빵먹려면 네 이거는 포토가 앞에서 계속 킬을 해줘야 되는데 겹쳐가지고 그걸 안 해주네 사람들이 흠 흠 이상하네 하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